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진짜 크다 이렇게 팔짱이 뜯어진다 입장권 조금 헐렁하겠어 그리고 랩도 나는 안 해줘 근데 기다려봐 슈프 시시코너 이게 오기 전에 사람도 시시코너 먹거리인 줄 알았는데 좋다 이런 거 가져가지는 말고 여러 비에 써가지고 아 진짜 많네 훅 꺼보라고 괜찮다 이런 거는 이 크레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분양받은 걸로 먹이던지 그게 제일 낫지 토케이요? 이프테일 토케이는 물고 기절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입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걔네도 이렇게 물고 나면 미친듯이 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야 뒤가 남고 얘가 매달려 있는 거야 아 맞네 얘가 대나무 같죠? 대구에 왔다 어? 저희가 부산에서도 베일드를 팔았어요 귀여워 어 밑에도 있어 얘네 뭐야? 나 테라리 아니야? 얘는 티그리스 개코 응 카푸치로 진짜 예쁘고 여기 카푸치로는 테이카리 이거요 사진으로는 흥분이 담기지만 신문으로 더 예쁜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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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세이블 릴리랑 진짜 하하하하 누가 제일 예뻐? 나는 뭐 나는 뭐 카푸치로 카푸치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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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담개코 이쁜다 어떤 카푸치로 돋고 쫄쫄쫄쫄쫄쫄 볼끼마다 하얘 백이 더 하얘 더 하얘 시즌같게 볼까마다 새소해졌네 재도 진짜 하얘 저런 카푸안에서 지린다 응 시작 다음날에 비가 많이 오나요? 네, 비가 많이 오나요? 아, 멋지게. 아, 멋지게. 오셨어요? 네. 밖에 비 많이 오나요? 네, 점점 더 오더라구요. 음, 블랙젤리. 오, 귀엽다. 이거 뜨개향이. 표방으로 푸시는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2,000원이고, 3개 5,000원. 이거 큰 거 좋다. 얘는 좀 쳐지잖아. 키링 엄청 많다. 이게 웰로시.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 색깔도, 반색도 못 참. 응, 진해 애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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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 밖에 지금. 오. 오. 지금 루왁이랑 세이블도 프랍도 여기 프랍이 예뻐요 여기는 엄청 예쁘다 잘 번지거든요 프랍 깜짝이야 저 정도 크기 저렇게 번지는데 얘가 서랍인가 봐 실물을 처음 봤어요 서랍 루왁이라고 다른 느낌인데 먹어보니까 안녕하세요 서랍이래요? 네 근데 서랍 뽑으실 때 안 됐어요? 한참 말았죠 한참 선발 나왔어요? 앙컷 때 뽑아서 한참 걔 미흥분이었어요 미흥분이요 선발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봤을 거예요 나 앙컷 때 한번 봤을 때 안 보이긴 했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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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추데코가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동작 중에 또 빠져나 비는 나레게코 나레게코 아삼틱 전화지 아삼틱 전화지 아삼틱 전화지 아삼틱 전화지 아삼틱 전화지 아삼틱 아삼틱 여기 루왁 아삼틱 뭐지? 루왁 여기 길에서 있어 우와 조금 더 빠져나 짝지 밀잔티 와 예쁘다 진짜 왜 이렇게 색깔 애들이 되게 까맣네 진짜 아삼틱 수커리 사가지고 여기 되게 하얗고 하얗죠 오 얘 예쁘다 색 대비가 사람들이 되게 까맣고 하얗고 좋아 그런 게 예쁘니까 색 대비가 드래곤 큐브가 짝지 아삼틱 아삼틱 귀엽다 뭐 안 돼? 이거 안 돼? 아삼틱 와 이게 성체래 그니까 아삼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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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흐흐흐흐 만져봐도 돼요? 네 만져 진짜 부드럽다 만져봐 잘자 맞네 잘하네 이것도 귀여워 용품이 귀엽다는 색깔 어? 용품이 귀여워 이거 봐 짜고 귀엽다 먹인 거 어때? 맛있다 용품도 되게 많아 꾸미는 재미가 있네 간식이 있잖아 나무를 우리 조립했다고 쳐다 오고 나무를 우리 조립했다고 쳐다 오고 준비 시작해 멋있다 물 흐른다 응 열한 얘는 레드 아쿠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릴리, 프라 뭐 다 봤는데 뚜껑기는 프라가 제일 뚜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번지는 속도는 세이브 릴리가 제일 빠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릴리는 조금 느리는데 그냥 꾸준하게 옛날에서부터 봐왔다는 느낌 요런 거라서 근데 확실히 세이브 릴리를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카푸는 약간 노멀의 컬을 조금 중이잖아요 근데 세이브 릴리가 조금 많이 올렸어요 오셨군요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방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친구들이 진짜 잘 어울려 우리집에 있는 애들과 비슷하잖아 저 친구 보내놓고 지금 걔 동교보면서 울고 있어요 진짜 이쁘죠 그래도 나이나 조금씩 크면 다 이뻐요 특히 이 친구가 좀 많이 잘 찢어놨죠 색 대비가 좀 좋은 친구 네 예 하아아아아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뽑는데 대공은 일단 뽑는 게 제일 적더라고요 그 친구는 거 같은데 저도 지금 베를랑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들도 여기 왔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이렇게 생겼어요 상탭에 태국 그리고 태국이라는 친구 어 그저 퓨어 릴리 우주가 얘고 아빠 좀 닮았죠? 아빠 그래서 릴리 공앞이 잘 나와요 엄마는 엄마는 이 친구가 엄마인데 이 엄마의 아빠도 여기 그래그래오 그래오 대구에다 올라와 릴리 세이브 릴리 세이브 릴리 세이브 사라 750 좀 한 번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나 호흡 여기 호흡이 아니라 원하는 호흡 서울부르신대 랩타입이 형 부산을 막았다 아니면 뭐 다른 지역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가장 본인의 집에서 먼 속에 있는 랩타입을 가본 적이 있다 맘에 드는 왜 있어? 우리가 포인트인데 포인트? 어 집이 있는 거 있어 이거 쓸 수 있을걸 네? 아까 이거 뭐 얘 맞는데? 오늘 여기 고양이도 오신 거예요? 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고양이도 굉장히 북쪽인데 네 아 경기산에서 서울서까지 아 이거 진짜 컨디션 난조로 컨디션 난조와 의견 트러블 의견 트러블로 잠깐 나왔습니다 밖에 비 오는 거 보인가? 보인가가 무슨 말이고 오늘 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좀 업체 수위에 비해서는 다람취도 오고 비추류도 오고 이래서 괜찮다 그래야 되나? 모르겠다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자 이거 마셔 아 조용히 하란 말이네 어 여기는 락쿠 다 싱글 친구분들 약간 보신 거예요? 응 혼자 왔어요? 이번 랩까지 못 들으세요? 혼자 왔어요? 진짜 이렇게 싱글도 없어? 혼자 왔어요? 싱글이에요? 싱글인데 혼자 왔어요 와요 와 락쿠 아 누구한테 안 들어줘? 원래는 오랜 기회를 풀어 근데 지금 이 집이 하나 너무너무 너무 많이 풀어 너무너무 왜 이렇게 한 시간에 3박 5일도 없어요? 나 밥이 많았지 웃음이 빚잖아요 웃음이 빚잖아요 무조건 웃음이잖아 그게 좀 이제 넷이 같이 하실 거 같아요 넷이 같이 의견을 들어보는 그 한 팀으로 미래의 이성 친구 그거 같이 하자 얘들 하였다 자 난 예 나도 예였어 유명해진 말 해로는 떼실줄 알고 한번 데리고 가지는데 한달 뒤에 데리고 와서 상태 체크해보자 했는데 해로는 안되고 이거 무심하게 꼬무색먹는 애들 1차가 없더라고요 한달에 있어봐요 떼줘요 자신의 베랑 유명해진 말 공짜 하다 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향수 좀 잘 지내줘요. 여기 미소정적으로 귀 좀 막아주세요. 막 똑 소리가 나요. 아니 나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반드시 한 번. 알아서 안 부를게 한 번. 무슨 채널이 있잖아. 뭐 약간 걔네들한테 한 번만 더 뛰더라고요. 조금씩 모아야겠다. 어.. 나중에 몇 마리 다 키워올지는 모르겠지만 발가락 할 거였어. 일단 한 마리씩만 그냥 하실 걸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는 코지 멘탈. 진짜 아.. 대회바를 잘 들었습니다. 보습 좋겠다. 얼마도 예쁜 애들. 알겠어요. 박수 소리 한번 저기 보도록 할게요. 항상 다름답니다. 자 첫 번째. 이분이 잘한다. 박수. 침묵. 우리 지. 어 지분이 너무 고파. 지분이 왜 이렇게 고파할 수 있어. 결합한. 알록달록. 자 두번째 분. 화초뱅을 더 좋아하신다는 분. 크레안트.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먹고 왔어. 알겠어. 한 판에. 어? 포기 한 판에. 네. 약간 이 사인상에. 세워드리기 말고. 두 분이 다행을 하는데. 예쁘다.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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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원래는 이제. 처음부터. 직구주준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 이 릴리들이. 네. 그렇죠. 돌아가시니까. 얘도 예뻐요. 가위바위보. 두 분. 하나. 호. 오. 되게 작은데. 벌써 많이 번져있잖아. 그게 막. 다중하시면. 동통하고. 결제는 다른 분이 하시면 됩니다. 아. 아 예. 맥기맹기도 하고. 네. 오. 사실은 이거를. 저걸. 한 건데. 이거. 미래의 여자친구분이. 그래야. 저희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저기까지. 네. 여자친구한테. 오. 얘네. 크면 얼마나 더 예쁘겠나. 키링 찍어주세요. 네? 키링 찍어주세요. 네? 아 키링 찍었죠. 오늘 한 60개. 우와. 우와. 이 모프는 한 개 남아. 다 팔렸어요. 왜 이게 이쁘지? 난 얘가 제일 좋은데. 제가. 이 칼인가. 왜 이게 이쁘지? 네너른 줄. 네너른 줄. 네너른 줄. 네너른 줄. 네너른 줄. 이거예요. 두 개의 개체가. 두 개의 개체가. 남집사가. 답내는 줄. 맑은 대체. 우와. 진짜 하얘. 옆구리가 조금 노란데. 등이 하얗고. 그 두 개의 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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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빨처럼. 우리 집 갈래? 우리 집 가고 싶으면. 혁바닥 내밀어. 어 내밀었어. 우리 집 가고 싶네. 네 좋습니다. 6만원 넘을게요. 6만원이요. 7만원 가고요. 네 여전히. 예쁘다. 몇 등 되고 싶은데. 1등이지. 자 시작. 1등. 과연. 2등 됐어. 2등 됐어. 3등. 아 사장님 지금 기장하셨어 지금. 3등. 1등 아니야. 우와 됐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2등 아니야? 아싸. 마지막이에요. 우와. 크레노트. 가공집이 뭐야? 아 가공한다고. 업체 업체 이름. 업체 이름. 저기서 만든 거. 39장. 진짜 실물로 처음 봤어. 우와 이거. 시작하자. 아 3D 페인트. 슈다는 꼬리 짤려면 슬퍼. 꼬리 짤려면. 저비가 멋있게 나타나면. 밀 Luftw Tax. 장비. 고 맞아요. 여기 아니. 보시기 가장 좋은데. 잘 맞으세요. 제일 잘 안맞어요. 진짜로. 색감은게 되게 예쁘다. 여기도 이거 있네. 거기서 땅 파고 있고. 조금. 조금. 우와 하우스 밑에. 매주 나이가 어떻게 돼 보이세요? 세이블 오사우루스 세이블 세이블 첫 발견자 오사우루스 격치에 오늘은 전시했어요 엄청 들어보지? 나도 들어갔지 멋있더라 본데? 지금은 벌써 1세제군이다 보니까 3세대 2세대가 나오고요 오른쪽 오른쪽 이거는 세이블리로 보시는 분도 많은데 세이블입니다 오십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정말 이쁜 애기 있는데 지금 오 아 그래요 오 오 오 알겠습니다 신난네요 네 들고 오세요 완전 신고 알겠습니다 자 이쪽 분당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알식마켓에서 봤던 곳 알식마켓에서 봤던 곳 오빠들 다른 누구를 가주시네 어 네 저는 우린 그냥 몰라 이거든요 센스가 있습니다 네 네 처음 들어봤어요? 와 보통 우리 둘만 해도 100 나오잖아 네 우리 둘만 해도 100도만 해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화만 살게 사먹고 네 8은 140, 10로 간 흐여 없으세요? 진짜 하얗다. 7! 아무리 봐도 우리가 좀 어려 보이긴 한가봐. 내려가는 거 보니깐. 그쵸. 사전 기본은 좀. 좋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 아 네 말이야. 네. 가보겠습니다. 정답! 10! 30! 10! 벌렸습니까? 슈퍼프 하나 줍시다. 좋습니다. 슈퍼프 하나 드리고. 자 다음 세비디. 차대죠? 세비디 오브. 손 도와주세요. 가방 세기. 수컷 시작. 어른이 왔으니까. 여기 어른이가. 어른이 갑시다. 저희 골랐을 때. 네. 내가 좋아해요. 148. 우와. 아까 그분이 148을 했다가 실로 바꿨는데 틀렸으니까. 우와. 그게 그거 입고다가 막. 저 처음. 수컷 시작도 왔어요. 인정이. 아저께 수컷. 네? 브레인이 좋은 수스패. 쿤 크랙. 지체된가요? 놀랐으니까 백업을 안 드린다고. 백업을 안 드린다고? 그럼 팩옥 교체인가요? 자. 여기 앞에 가세요. 자.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릴라 아저씨 자네. 아까 우리 무대 참여하고 못하셨던 15살. 야학생. 아 15살이에요? 네네네. 오오. 아니 다른 뜻이 아니라. 어. 아프다 아저씨야. 서류가 없다고.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몇? 백. 사십. 육. 아. 아. 손을 받을 기회를 드릴게요. 손을 받을 기회를 드릴게요. 손을 받는다고. 나쁜 아저씨야. 앉아있다가 지쳐서 팀스 쿠키. 동나무 쿠키. 경매 낙찰 받은 거 수정됐습니다. 크림 릴리. 안 보여주네. 안 보여주네. 귀여운 몸이 있어. 아 귀여운 몸이야. 내가 움직일게. 오늘 여기에 행사 참가하셔가지고 다행히 직수령 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라이팅! 라이팅! 좋습니다. 주차비는 6,950원 나왔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 건지고 갑니다. 사람이 너무 좁았고 비도 왔고 또 행사를 너무 자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